0436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국순당입니다. 국순당, 은, 는 동산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3년 배한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1992년 국순당으로 상호를 변경함 동산은 엄선된 원료와 우수한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주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백세주마을을 통하여 프랜차이즈 사업도 영위함 동산은 백세주마을이라는 직영 음식점을 통하여 우리 전통술 및 다양한 안주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전국의 두 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 중임 기업 개요 대시 전통주 시장 선도업체로서 우수한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전통주를 생산 및 판매 백세주 명작 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 보유 대시 국순당 여주명주 주, 자연 그대로 농업, 주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 전국적인 도매점 영업망 구축과 전통주 수출 시장 개발 등 업계 내 시장 지위 확보 중 대시 기존 약주 카테고리 내 경쟁에서 약주 과실주를 포함한 저도주 시장 내 경쟁으로 트렌드 변화 이에 전통주 대중화를 통해 경쟁 우위 확보 노력 중 재무 대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업소용 주류 소비 증가와 백세주 막걸리 등의 전통주 판매 증가 및 판가 인상 와인 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에도 광고 선전비 등의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평가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고물가 영향에 따른 외식산업의 성장 둔화로 업소용 주류 소비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주종 다양화에 따른 전통주 판매 증가로 현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할 듯 2023년 8월 11일 9시 41분 기준 장중 국순당의 시가 총액은 1,05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국순당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32위입니다. 국순당의 상장 주식수는 1,785만 8,300 내 주입니다. 국순당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국순당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25.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26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7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33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0배 14,6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5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6번지억원 85억원 9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7번지억원 215억원 마이너스 46억원입니다. 국순당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번지 32%이고 유보율은 2561.9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0.47이며 전일 대비해서 1.09-0.0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8.78이며 전일 대비해서 2.51-0.2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순당의 2023년 8월 11일 9시 4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9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94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9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순당의 종가는 5,000원입니다.